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중소기업 1,6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.9%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.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48.2%가 동결을 원해 지난해 동결을 원하던 수준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집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98.4%가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